4회 마무리됐습니다 라운드 정현수 선수입니다 선두 타자 서동욱 선수고요 서구 잘 잡고 와, 서구 오늘 타격만 타서는 서동욱, 이홍구, 지석훈 이쪽 아, 이거 지켜봐야겠어요 들으려면 서동욱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선수 타자 잡고 가자 여기, 여기 서구에는 헛스윗 아, 나이스 볼 높아, 높아 2구, 바깥쪽이요 2구, 바깥쪽이요 정현 선수가 지명되고 나서 저만 그런가요? 뭔가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죠 또 자신감도 생겼을 거고 2라운드로 뽑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모터와 영수야 커버 하나 보여주자, 커버 하나 보여주자 자, 1번이야 상부장기! 상부장기! 상 Parks 상부, 바깥쪽, 타깨 상부, 바깥쪽, 마ISH 3, 2, 3, 1 바깥쪽, вырат East 4, 2, 3, 2, 3, go 바깥쪽, 볼입니다 친절하 겠 survivors 이제는 투벌투스완 침착하게 공 지켜보고 있습니다 5구삼진! 5구삼진! 아니 3구삼진 들어봤어도 5구삼진까지 나와요 우원석에서 처음 들어봐요 5구삼진죠 타운트 투 투 투 자 이제는 승부를 해야 되는 점연수인데요 5구삼진! 5구삼진! YB의 원석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슬라이드 5구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이 슬라이드가 정말 날카롭게 잘 들어간다 좋은 공이었습니다 맞돌이 나와 맞돌이 5구삼진! 3구삼진! 원아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용구 선수입니다 이게 또 연타서 갈까요? 연타서 허투하던 선성권을 침몰시켰던 그 한방 나 킹기 형 앉아있을 때 손으로 많이 갔네 공군! 공군 조심해야 돼! 밸런스 좋다 공군 한방 더 가자 한방! 천성권에게는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과연 정현수에게는 어떨지요 정현수는 넘지 못합니다 정현수는 넘지 못합니다 더 스윙 3디당 역시 범진머신 공군 최정현수 정현수가 프로가 됐더니 자신감이 내년 시즌에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운드에서 현재 삼진 3개째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석훈이에요 지석훈 선수와는 처음으로 밧대기를 펼치거든요 초급 스트라이킹입니다 타이밍 좋아, 타이밍! 커브 한 번 보여주자, 커브 한 번 아우 씨... 방망이 스칩니다, 파울 뭐야? 커브가 정타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하나씩은 해줬었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아까도 출마했으니까요 그렇죠 신구 간다, 신구! 좋은 소리 치고, 이 세 타자 연속 삼진 갈 수 있습니다 헛스윙! 삼진아웃! 헛스윙! 삼진아웃! KKK! 안 맞아, 안 맞아 단수! 끝까지 던져, 끝까지 던져 KKK가 정연수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선배들 이렇게 세 타자가 모두 삼진으로 업댑니다 경기 우회로 갑니다 이거지, 이거지! 이야, 브레이킹 좋네 이렇게 뚫어지네 잘 떨어지면 좀 커브가 떨어지겠지, 이게 빠른데? 현수 끝까지 던지고 MVP 받자 콜 끝까지 던지고 MVP 줄게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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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라이스 정연수 진짜 가서 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 애들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아, 그러게 조만간 이제 갈걸? 네 마무리 캠프 이제 시작되잖아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감사합니다.